법사위에서 뵈요 법무부로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불참 사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열이 있다고 해서 혹시 국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서 불참을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가를 하루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다 그게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그렇게 결정될 정도라면 열이 난다면 장관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그 차관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어떻게 멀쩡하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국회에 오지 않게 해서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심각한 상황이죠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파악이 지금 위원장님 지금 심각한 약이 그런 것 같던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소개를 지켜냈어요 파악을 한 바로는 이제 곧 아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요 그 결과는 좀 시간이 있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하였다가 속해 시간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뭐 뜻밖의 일로 지금 뭐 뜻밖의 일로 지금 뭐 뜻밖의 일로 제 소외를 밝힐 기회를 갖고자 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차질이 된 건데 이번 검사장급 보직 변경 인사와 관련돼서는 그 인사의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전설적으로 함께 장대회를 통해 전설으로 지켜보는 전설으로 지켜보는 전설을 발견한다면 전설이 가능해서 전설이 가능한다면 전설 공유하실 수 없는 전설을 맞출 것 같나 전설을 맞출 것입니다 전설은 오늘 이 municipal 소상도 전설은 오늘 의미가 전설이 인사에 관해 전설이 없었다 전설을 맞출 수 없는 전설의 관계를 생각해봐 전설을 맞출 수 없는 전설 공유에서 전설 공유에서 전설 후에 cut Wasserman 감사합니다.